진구 씨의 비주얼 변신 난 이번에 진구 씨의 비주얼 변신 많은 분들이 놀라운 걸 지금 감출 수가 없는데요 저는 딱 보고 아쿠아벤 막기고 일단 헤엄쳐서 집으로 가실 것 같아요 여기 진짜 반가워요 신발 배우들은 어떤 훈매를 배운지 인사를 너무 잘하는 아직도 격이 느껴져요? 완벽? 제가 가져가도 돼요? 네 가져갔어요 진짜 완벽히 느껴지는 지금까지 뭐 혁윤 선배님처럼 많은 분량은 아닌데 촬영을 할 때마다 제가 오히려 좋은 에너지를 받아가는 느낌 젊은 에너지가 확실히 느껴져서 완벽하게 됩니다 평소에 잘 다는 신하균 씨는 이렇게 말씀하실 때 좀 천천히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남들보다 빠르게 누구랑도 다르게 지금 해주셨잖아요 보고 연습을 그럼 집에서 좀 따로 하시는 겁니까? 지금 파운드 많이 좋죠 새로운 도전! 네 신하균 씨가 한국 목걸이 차는 모습 너무 좀 한 것 같아요 수준이가 계속 녹화하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 이미 다 알아주셨네요 친구 씨 지금 살짝 부러워하는 거 같은데요 네 부럽습니다 주 부럽죠 너무 부럽죠 네 MC균 수준이 즐거운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